당신이 머찰랐다고 남의 길에 참견이라 그런 소리 하려거든 아여 나를 찾지 마서 환약에 감춰가 빠지는 수 있다지만 나 없이 되는 일이 하나에도 있다니까 감춰 아줌마 계슈 네 지금 나가요 이래서 하루 해가 길 잃어도 짧답니다 짧답니다 당신이 머찰랐다고 남의 일에 나섭니까 그런 소리 하려거든 해당초에 고만두소 굳은 일 마른 일에 빠져볼 때 있으니까 나 없이 되는 일이 불일이 일걸로 말해줘소 감춰 아줌마 계슈 네 지금 나가요 이제 해서 하루 해가 길고도 짠답니다 이제 저거는 자세히 물을 넣는다 이제 물을 넣는다 물을 넣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